충남 최초의 공동 육아 나눔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외된 지역 아동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양육에 대한 고민과 정보를 나누는 장애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보도에 김민재 기자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책과 놀이 활동을 위한 완구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습니다. 사용된 완구들은 안전한 재대여를 위해 소독 후 개별 비닐팩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지난달 11일 충남 공주시 유급 성남 일리마을회관에는 세 곳의 읍면을 아우르는 도내 최초의 권역형 공동 육아 나눔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아이들이 마음껏 장난감과 도서를 이용함과 동시에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열린 공동체 공간입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가 지역마다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주거 집중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공주처럼 도시와 농촌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일부러 시간 내서 여기로 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 지역의 특정 혜택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주거지 집중 지역이 아닌 최초로 소외된 곳에 유구, 심풍, 사곡을 연계한 거점형으로 이 부센터장은 이번 권역형 공동 육아 나눔터가 수요자 요구에 의해 설립된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이용자 중심의 설치가 우선일 수밖에 없는데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거주를 하고 계셔서 그쪽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 케이스죠. 이번에 설립된 권역형 공동 육아 나눔터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말 특화 운영을 통해 신체활동 놀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아동중심의 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